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 15일 날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어제죠. 어제에 아주 중요한 대법원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자유기도 통일당에서 제기한 비례대표 정당투표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원고척 기각 제금표나 이런 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법관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관들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던 적은 없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범죄 선거범죄는 그러니까 후보자들에 의한 선거범죄는 철두천미한 단속의 대상이 되고 또 재판의 수사의 대상이 되겠지만 선거사물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범한 선거범죄는 더 이상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인천광역시 연수홀의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원고척 소속을 기각한 천대엽과 조재현이 그 당시에도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대법관 천대엽과 조재현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 부분을 원고척 소송 기각을 내려버린 겁니다. 법원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이거 참 딱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도 대법관들도 다 이제 아들 딸들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그 선거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이 선거부정 사전투표 조작을 행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게 돼 버린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놓치고 있지만 이거는 한국의 참 헌정사에서 너무나 이렇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제2부 판결입니다. 2020 수 6106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건이 이제 투표지 분류기 문제라든지 여러 건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만 꼭 같은 논리입니다.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설에 대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전투표의 통계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대법관들이 쓴 판결문이 다 이게 엉터리입니다. 과학을 완전히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낮고 전국적으로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높은 현상 등 이 사건 선거에 나타난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원고 측이 주장했다. 이걸 반박하는 논리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먼저 원고의 위주장은 선거의 통계 분석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서 선거 무효사유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되고 볼 수 있는 주장이 되지 못한다. 득표수가 조작이 됐는데 득표수 조작이 숫자로 드러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특정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 경우들 낮은 현상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오차가 정당투표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8%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건 주장이 아니고 그냥 숫자 과학적 근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재보궐선거도 조작을 했고 사전투표를 대통령선거도 240만 표 정도 조작을 했고 지방선거에서도 먼저 눈치를 보며 조작했으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이 전국적으로 높고 표를 훔쳤으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이나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표를 빼앗겼으니까 또한 정당별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율이 또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정당별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율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결과가 경험치에 흔적이 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이후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한다는 원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구 측 소송을 기각한다. 이 천대엽 좀 젊은 양반이죠. 임룡이 된 지 얼마 안 된 조재연 능부렁이죠. 덕수상고를 나와서 입신한 사람이. 민유숙 이동헌.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무효소송이 단심적이기 때문에 득표수를 조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판결을 대법관들이 내린 겁니다. 논리는 똑같습니다. 논리는 전문의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내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이 평균값 제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배되는 이런 큰 표본 집단이 정상적인 투표면 대부분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이 중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데 더불어 시민당은 사전투표회 뭡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다 플러스 쪽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차익값이. 미래한국당이나 기독자유통일당의 세백당은 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았으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2016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차익값이 0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이 다 이렇게 중첩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데 2020년 4.15 총선의 정당투표는 더불어 시민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너무나 명백한 그런 과학적 사실을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입니다. 깔아뭉개인 겁니다. 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야전문가가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에는 득표수가 이동한 규칙이 찾아진 거 아닙니까 미래한국당으로부터 더불어시민당에게 미래한국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의 각 40% 관악구 종로구 40% 서초구 25% 규칙이 발견되면 그것은 100% 이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한 거거든요. 이게 이러면 전국이지 않습니까 부산해운대에서는 미래한국당의 100장 가운데 25장 그다음에 대구수성군은 15장 그다음에 인천계양군은 100장당 30장 광주광역시 북군은 조작을 안 한 거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 안 한 대하고 조작 한 대를 비교해보게 되면 수치가 명백하게 차이가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7% 8% 정도 나온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데서는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켰습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 서울 서초구의 조작값이 25%고 뭐 이게 비만 보시면 됩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조작을 했을 경우는 왼쪽처럼 나오는 거죠. 차익값이 마이너스 11% 그다음 표를 쑤셔 넣어준 더불어신민당은 플러스 9%가 나오는 거죠. 광주 광역시 북구는 조작을 안 했으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정상지 투표지 않습니까 참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대규모의 국민적 재앙이 없이는 이 선거 문제가 해결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운 좋게 당선돼 가지고 2027년까지는 그럭저럭 견디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참 대법관들도 딱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보다 더 훨씬 심각하게 분석한 것이 이게 다 숫자를 가지고 다 어느 도시에 어느 선거구의 표를 얼마나 도독질했는지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여러분들 표를 도독질하지 않습니까 표를 바뀌었는데 지방선거였다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참 그렇든 지금 뭐 여러분은 걱정 안 되시죠 저는 거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당장은 가지 않겠죠 대통령이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2024년 총선부터 악소리 내겠죠 총선을 어떻게 여러분들 만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또 데이터 분석회가 이렇게 또 해야 되는지 그거는 내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상하게 밝혀 가지고 지도청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런 미동이 없으니까 사람들 대단합니다 대법관들 하는 거 꼬라지를 보면 참 저것들이 인간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새끼들 사랑하는 건 다 마찬가지겠죠 아버지나 어머니니까 뭐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